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 잘 못 잔다. 그렇죠? 밥 먹을 때 손 떨면서 밥 먹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온 신경이 늘 근육이 불안해서 압축됐다 그래야 하나? 내가 보니까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원어단을 참 잘 못 표현하고 있더라고 굳어있다고 이야기를 할까 근육이 늘 내가 불안에 떨어서 신경에 떨어서 아닌가요? 맞죠? 네. 네 한번 물어보자. 참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여자 팔자 두름박 팔자라고 그렇죠? 당신이 잘 못 갔어.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한번 이런 내 개인 채널 이런 채널을 찍어놓은 적이 있어. 그냥 내가 딸이 복덩어리면 그 집 그 옷을 좀 빼놓고 시집을 시켜라 했을 텐데 당신이 딱 그 짝이야. 당신이 시집가고 나서 한 삼사 년도 못 가서 집안이 망했을 거야. 네. 그 전에 좀 그럭저럭 살았을 거야. 아닌가? 응. 그치? 당신 인생 스물일곱 살 때부터 운이 들어왔는데 거꾸로 들어온 거야. 내 스물일곱 살 때부터 운이 뒤바뀌면서 어? 사람 하나 잘 못 만나서 내 집도 당신 엄마도 피해자요. 당신도 피해자가 됐을 거야. 아닌가? 한번 물어볼게 내가 서른 세 살 결혼했나요 서른 두 살 결혼했나요? 결혼은 스물 아홉에 했고요. 응 왜 이런 말을 말하냐면 아니 당신 말이 맞으니까 내가 말하지 왜 스물일곱 살 때 사람 잘 못 만났다 했잖아 잘 못 만나서 내 집이 이제 그 서른 둘 서른 세 살에 내 집이 가세가 길게 보여서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본 건지 내가 아니면 그 남자 결혼을 본 건지 근데 스물 아홉 살 결혼했다며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집안에 언제 기울렀어요. 스물 두 살 스물 세 살 때부터. 응 아니 스물 일곱 살 지나서. 응 내 집이 망하기 시작한 지가 서른 셋이 됐냐 서른 두 두 살이 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야. 스물 여덟 스물 일곱 여덟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 집안이 기울어진 거야? 네 완전히 기울어진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이런 말을 물어봤냐면 언니가 남자 잘 못 만나서 언니를 사랑으로 본 게 아니라 동으로 받던 것 같아. 남자가 그래서 언니는 진짜 그 사람이 언니 사랑하는 줄 알고 언진 플러스 언니 가족들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줬을 거야. 응 당신의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떠받들어서 우리 사이사이 했을 것이고 네. 당신은 그래 없는 집 자식이면 어때 못 배웠으면 어때 지금이라도 내가 가르쳐서 우리말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여자들이 공부 가르쳐서 뭐 의사를 만든다든지 판사를 만든다든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 놓고는 아니 내가 배신당하더라 이 말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아까 스물 셋이냐 스물 둘이냐 이때부터 이미 스물 아홉 살이 결혼했는지 모르려나 이때부터 부부 사이 금이 같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만났지만 이미 내가 운은 스물 일곱에 착하게 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궁합을 보러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서 삼 년 행복했을까 결혼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언니 집이 망하고 나니 그 사람 돌변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그 사람을 키워놓았는데. 적반하장이라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내기 내놓으라 딱 이 짝이었을 거예요. 야 이 거짓 같은 년아 야 이 뭐 없는 년아 야 이 무식한 년아 뭐 한 년아. 정말 무식한 놈을. 네.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 놓고 공부같이 시켜놓고 했더니 적반하장이더라고. 오히려 나를 괴무새단 말을 하는 거고. 이건 포근포근은 입에 담을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당했던 성격의 언니가. 그렇게 지금 담을 못 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 후유증으로 공포증으로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이렇게 무섭게 됐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그 인기패스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근육이 굳었을까 뭐가 굳었을까. 이런 자식 사 놈의 자식. 다. 지가 인자 승진하고 지가 잘 나가고 지가 인자 하루아침에 인자 좀 저 좀 부유증으로 인자 끼었단 말이야 하는 거야. 그먼 내 와이프한테 내 처갓집한테. 장신 나 뒷수발하느라 고생했네. 장모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장모님. 나한테 귀찮은 장모님. 나한테 귀찮은 와이프. 어 생긴 것도 뭐 저렇게 멍청하게 생겼어. 말할 말을 알면 다. 어 그런 말 듣고 사라질까 말을 하는 거야. 네. 그 사람을 들어오는 게 어쩔 때는 좋은 게 아니라 나 오늘 나한테 무슨 티집을 잡아서 나를 괴롭힐까. 아닌가요? 맞아요. 맨날 출장 간다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회사에서 늦게 끝낸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다 그 세월 동안 그 새끼 바람피워 주지나고 언니 다 기다려 준 거예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알면서도 속아줬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배신할 때는 이미 결혼해서 삼 년도 안 돼서 말투가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네. 언니 집이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말투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거고. 네 서른둘 서른세 살 내가 주목을 했을 때는 나의 최악의 상을 말했을 거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때 결혼 적인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때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때 이혼한 줄 알았지만 그때 이혼이나 마찬가지를 했을 것이고. 여자로서 보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아야 될 거 여자가 더 비참한 게 어딨어요 어 내 안에 두고 나두고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너 나 이혼해줘 나 여자 생겼어 이만큼 더 더 이상 비참한 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언니는 완전 찬밥 신세가 됐다 말하는 거야. 네. 왜 스물일곱 살 때 언니는 조상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거든. 한 번 물어볼게요. 충청구 고향이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 친정 엄마. 네. 한 번 물어봐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무시하지 말란 말을 이래서 했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제사고 뭐 조상이고 싹 없애버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렸나요. 그건.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셨고. 그냥 어떤 제사나 그런 거를 지내지 않으셨어요. 제사 안 지냈어요? 네. 그럼 한 번 물어봐요. 누가 그때 십자가 다녔어요. 전남편. 어머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근데 전남편 시어머니가 그 교를 다닐다 치자 근데 그 집에서 풍파는 줘야 되는데 풍파는 당신이 맞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그치 네. 예 조상의 바람이 진짜 불었거든 인간의 바람도 받아 불었지만 조상의 바람을 진작 이때 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결하냐 못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때 진작에 달려왔더라도 이건 막아갈 수가 있었단 말을 하는 거야. 모자 이 모자가 조상에서 확. 들어버렸거든. 알았어. 그래서부터 언니가 그때부터 친정에서도 산바람을 불었고. 그때만 해도 나 옷 이쁘게 입었어. 그때 엄마 그때만 해도 내가 우리 엄마가 나 공지 취급하고 나 살았어. 그치 나는 그때마다 어려웠지만 나는 대학을 다녔어. 이 새끼는 대학 못 다녔을 걸 말하자면. 그래서 수준 맞춰주려고. 대학도 우리 집에서 보내줬어. 네. 그치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이게 뭔 하늘의 날벼락이야. 내가 이러니까 욕을 해 나 욕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 다 욕은 안 해.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여기 절로 나오는 인간입니다. 여기 절로 나오면 뭐 할 건데 나는 이미 병들어 있는데. 네. 그래 요거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상관없어. 나는 앞을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고 싶어. 너 전체를 어떻게 탔니 너 버스 어떻게 탔니 물어보고 싶다고. 참 오기 힘들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 보여 불안해가지고 여기 가는 것도. 이렇게 보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네가 더 바보야 일어나 빨리. 네.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네요. 쉽게 될 것 같으면. 나도 쉽게 말하지 마. 쉽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흥분하겠냐. 쉽게 안 되니까 흥분하지. 이 개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괜히. 어쨌든. 그때 내 엄마도 잘못했어요. 내 엄마도 재산 안전했고 그쵸. 재산 없애버리고 그때 무렵 산소 다 파버렸고요. 진짜 팔았다고요 진짜 그거 다 파버렸다고요. 내 성촌이 진짜로.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신문학 하게 해서 아 노트 플러스 나 편들어줄까 지금 그래서 물은 거예요 제사 다 산소 파버렸고요 제사 없애버렸고요 그러면서 언니들 선년들은 그 시댁에서만 뜬 게 아니라 온 게 아니라고 원래 온 것은 언니 집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언니가 당하는 거예요. 답은 알고 가시라고요. 네. 그러니 이걸 누구를 원망해. 응 일단은 그 개 자식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당신 응 애삼촌은 그 말 한마디도 아는 애삼촌은 엄마가 하고 내가 시집 갔다고 내 엄마가 시집 갔다고 그게 안 올 거 같아요 다 와요. 애삼촌은 제대로 못 살 거예요 편안하게 응. 진짜 못 살고 있는 거는. 그걸 건드려놓고 다. 아 집안 폭삭 망했어요. 네. 딱 당신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친 듯이 남자 하나 믿고 대학교까지 보내줘서 내 우리 엄마 아버지 인명으로 좋은 회사 보내줬더니 그래서 바람피고 있네. 네. 아닌가. 맞아요. 그치 엄마 아버지 인명으로 좋은 데 넣어줬더니 고맙습니다 아니라 이 나 간다 빠이빠이야.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딨어. 끝낼게요. 끝낼게요. 일합니다 생각지도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왜. 사람이 진짜 억울하면 그 사람한테 집약 안 하더라고. 당신 일을 가고 있잖아 저 새끼 언제 망하나 저 새끼 언제 망하나 일을 가고 있잖아. 그치 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한테 맡겨. 우리 무속이라도 함부로 사람한테 요건 해도 망하나 말하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네. 그치 네. 그치 네.